이 펜으로 지올팍을 그릴 겁니다 이 눈이랑 눈썹이 다 처졌어 특징을 잘 잡으면서 하면은 의외로 그리기가 쉬운 얼굴이에요 이렇게 자 눈썹 살짝 눈썹과 눈을 잘 모사해주면 지올팍은 인상 잡는 게 그래도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눈동자 이런 식으로 코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같이 넣어주면 조금 더 닮아질 거야 리프 컷을 했죠 앞머리가 싹 해서 이런 헤어스타일까지 살려주면 턱 라인 잡아주고요 이렇게 자 목 그려주고 뒷머리가 이렇게 저 얼굴형 잡아주고요 저랑 비슷한 취향이 하나 있어요 진주 목걸이를 좋아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야 지올팍이지 참 쉽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